imf가 99년에 점점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imf 체제를 제대로 벗어난 건 언제부터였죠 2001년 8월에 우리는 imf에서 빌려온 돈들을 모두 상환을 하게 됩니다. 예정보다 한 3년 정도 앞당진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임무랩이 되면 외환 보유고가 약 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어요. 회복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세계 5위의 외환 보유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 사이에 이제 우리는 좀 6.15부터 벗어났구나 이런 안심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imf 국복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1930년대 미국도 경제대공황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굉장히 비교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취임한 건 언제냐 하면 대공황이 발생하고 3년 5개월이 지난 1933년 3월이었어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공황의 고통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거의 체하했고. 충분히 많이 겪은 예후네요. 경기가 내려갈 만큼 내려간 상태였죠. 이제 이제 반등의 기회가 남아있는 그런 거였어요 보면은.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imf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태 수습에 책임을 받게 되잖아요. 국민들은 imf를 야기시킨 김영삼 시대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대 때 바로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언론은 이런 어떤 시차 문제 상황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루즈벨트는 공황을 그렇게 단호하게 극복했다 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책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근본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우리하고 똑같은 imf의 고통을 겪었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라트리움을 선언하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극복하면 어땠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imf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모라트리움을 선포해버리면 어땠냐 즉 imf 체제를 거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현재 씨가 김용환 씨와 함께 우리도 러시아처럼 한번 해보면 어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는 말레이시아나 러시아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냐 말레이시아나 러시아는 자원부국이잖아요. 부도가 나더라도 자원을 팔아서 거기에서 현금을 조달해내고 이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우리는 완전히 자원이 없는 속에서 수출 중심으로 사는 나라에 보면 그래서 이현재 씨와 김용환 씨가 우리는 어렵다. 그래서 모라트리움 같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포기를 하고 imf와의 협력 속에서 극복을 한 것만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그렇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문화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던 그런 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는 야당 지도자 시절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이 나면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 등등을 갖다가 보러 갔 었습니다. 그 가수 서태지 노래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는 또 코미디언 코미디언인 이경규 씨 또 최양락 평연수 이보은 박미선 부부 등도 좋아했다고 그래요 . 또 코미디언들이 김대중 대통령 을 좋아했고요. 그만큼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요 . 그래서 이분의 그런 유머 감각은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tv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유감없이 발의가 되는 것이죠 . 그리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이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당시 이제 국내에서는 일본 문화 개방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 김 대통령은 우리 문화 경쟁력으로 봤을 때 일본 문화에 뒤지지 않다 하면서 문화 개방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굉장히 큰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하게 됐는데 진짜로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그래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도자의 결담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문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시 그러면 이 문화 관련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폭됐을 것 같은데요 증가 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문화 예산을 1%로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문화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책이나 이렇게 예산들은 늘려가지만 간섭을 하지 않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대 때의 큰 원칙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지원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계의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영화 지원 사업을 본격하면서도 사전검열제는 폐지해버립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화가 크게 발달해서 슈리 같은 경우 620만 명을 모아서 그전에 서편제의 기록을 깨게 되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대 때 우리나라 극장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그 전에 25% 정도 되었는데 50%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화의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죠. 기생충이 지금 많은 세계 사람들이었던 환호하는 그런 영화가 된 것도 김대중 정부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던 영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들 그게 지금 꽃을 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 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영화인들로부터 이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거든요. 이유로서 뭘 드리냐면 스크린코터 제를 지켰고 회원 창작의자유를 허용 하고 또 영화진흥기금을 1300억 원이나 모았다. 결국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의 한류가 좀 세계를 휩쓸고. 그렇죠. 중국의 주릉지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 문화가 많이 중국 안방을 차지해버리고 있다. 그러자 김대중 대통령이 기분 좋게 거기에 대응하기를 중국 문화는 우리에게 1300년 동안 영향을 줬다.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중국이 한국 문화를 대대유주로 수입해 고죠. 안방극장을 차지해도 괜찮을 것이다. 굉장히 유머도 좀 깃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감도 들어있는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셨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it 산업 육성 쪽으로 다 많은 정책들도 추진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it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했었죠.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미래학 책을 읽고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토플러의 책 외에도 미래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왜 육성이 필요한 it 산업 이걸 또 역사적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러 셨다면서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인류문명의 1차 전환점은 약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었고 그리고 2차 전환점은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들면서 인류 역사는 시대의 격변기마다 새로운 승자를 배출해 냈다. 이제 21세기는 지식혁명의 시대 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도 선진국가가 될 수 있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갖다가 설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임 중에 it 산업 육성에 전력 투구하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의 it 산업 육성 과정에서 또 외국의 어떤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셨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토플러 박사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토플러 박사는 말하기를 주위의 정보화라든지 새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가 별로 없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은 뛰어난 지도자를 가진 데 대해서 행복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의 손정희 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앞으로는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다. 한국은 브로드밴드에서 세계 최고 국가가 되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펼치셨는지 소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바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본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가입자가 38만 가구였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2002년 10월에 천만 가구를 넘어서게 됩니다. 또 김대중 정부는 교육정보와 산업에 신비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와 교실을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소외계층 가정주부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들도 정보화 시대에 소외가 돼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교육을 시키게 되겠죠. 촘촘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정책들을 펼치셨는데요. 2001년도요.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100명당 17.6명이었는데 당시 미국은 4.4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4배 정도가 앞서 있었죠. 2003년도에 서울시는 세계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전자정보 평가에서 1위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it 산업은 불과 3-4년 사이에 세계의 어떤 정상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부분이었어요. 하드웨어 부분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투자를 해서 빠른 신뢰에 발전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교육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it 강국의 건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소프트웨어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다 하면서 아쉬워했죠.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 유성했던 it 정책들 그다음에 이런 산업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또 주요 중추 산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규모는 미국 중국 다음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산업 부분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죠.